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.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밖에 일이다. 한 길을 만났다. 이것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.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.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.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.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. 포기하고 싶다. 안 돼. 난 끝났어. 이 감정을 느낀 사람이 모두가 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. 이 실패 앞에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 앞에서 그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